오늘은 여러분께 공공의료 부분에서 앞서나가는 싱글벙글 우리 한국 여성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이제는 아시겠지만 비혼과 비연애를 해야 한다 주장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께서는 소개팅 어플 기록해봅니다. 틴더 스카이피플 위피 글램 블라인드 블릿 다 합쳐서 150명에게 벌린 여자가 썰 풀어요. 라는 놀라운 공유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는 게 재밌는 일인 거죠. 150명 남자들이 맛보고 간 맛돌이 맛집 음식점의 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난 남자 150명에게 벌린 또라이 여자라서 그동안 만난 남자들 메모장에 이름 나이 지역 직업 코멘트 달아놨는데 공유하고 싶다. 라는 식으로 역시 위대한 한국 여성답게 남성 신상 유포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며 못생기면 몸이 좋아야 하고 몸이 안 좋으면 잘생겨야 한다. 어플로 남자 만나는데 돈을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성인권운동가들의 소중한 돈을 아끼십시오 시간 써서 어플랑 만나러 갔는데 돈을 왜 써? 라는 식으로 돈 한 푼 써본 적 없다는 김치녀의 모습. 남자 만날 때 굴아 앉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어플로 몇 명 만났냐고 남자가 물어봤을 때 실제로는 150명 대줬는데 2명 만났다고 굴아쳤음. 이라는 식으로 남성에게 스탑널커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한국 여성의 모습. 제일 도파민 돌고 재밌을 때는 잘생긴 애랑 대화하고 약속 잡고 대주는 날 기다릴 때 인생이 너무 재밌다. 만나서 한박 웃음 짓느라 광대가 아프고 술도 너무 맛있다 이래서 여자들이 호빠가나 생각된다. 라는 식으로 여성인권운동가도 알파남 앞에서는 그저 한 마리의 수나 남캐가 된다는 재밌는 썰도 있으며 내 나이 5살만 어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나이가 너무 많은 아줌마라 속상하다는 우리 한국 여자. 이 한녀는 충격적이게도 이제 어플로 남자 대주는 게 질렸는지 돈 많은 퐁퐁남에게 설거지 당하고 싶어서 결정사 가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말을 하면서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30대 초반. 어리고 키 크고 잘생긴 알파남에게 대주길 150번째 이제는 지쳐서 결정사 가고 싶다는 이 여자. 이 한국 여자는 일반 파티 모임 하이볼 모임도 다니면서 남자를 찾아다니는 한국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블라인드 같은 곳에서 여자가 글올리면 응원하고 남자가 올리면 쿠살이 주며 시비터는 게 취미라고 합니다. 소개팅 어플 하면서 150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은 한국 여자가 결국 마지막에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결정사라고요. 저런 여자들 여성시대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성병 걸렸다 현타온의 한남 너무 밉고 너무 싫고 너무 증오스러워도 남자가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남자 증오하면서 만나고 다닌 내가 정신병자였던 것 같아. 라는 이 여자를 보겠습니다. 하룻밤을 같이 한 남자에게 성병이 올맞다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 아무에게나 벌리는 여자에게 여자는 누구나 그런 생각될 수 있다고 응원해주는 한국 여자들. 여자는 누구에게나 벌리고 성병을 얻는 게 당연한 걸까요? 나도 코로나 때 취직 안 돼서 정병 왔는데 그때 각종 소개팅 앱으로 하룻밤 하고 다녔다.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 그녀들에게 이제 남성을 많이 만난 건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자가 너무 밉고 남자가 싫고 남자가 증오스럽지만 남자 만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는 여성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자는 남자를 안 만나는 여자다라고 말하는 이한녀는. 150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은 경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중보건실태를 보고 싶으면 고개를 들어 여성시대를 보면 됩니다. 사실상 정신병에 걸려 하룻밤을 하는 여자는 다 여성시대에서 여성인권운동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한심한 여자들의 이야기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여성인권운동가 여러분들 남자가 미우면 제발 남자를 만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맨날 말하는 비혼 비연애를 제발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한심한 여성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저런 여자들의 최종 테크트리는 결정사이다.